비켜! 물러서! 밀어! 물러서! 비켜! 물러서! 이 사람으로서 물러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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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! 밀켜! 밀 좀 밀켜! 나와! 밀! 움직여! 일어나! 일어나! 너! 이름이 뭐예요? 우리는 사람 시몬입니다. 십자가 매라! 밧줄을 달라라! 니 가자! 아가씨! 비켜! 물러서! 너를 놓아라! 미쳐서만이까! 멈추지! 잘해! 미쳐서만이! 멈추지! 멈추지! 이리 가! 이리 가! 이리 가란 말이야! 오, 주님,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? 마셔보세요, 주님, 마셔보세요, 주님. 오, 주님,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? 예루살렘의 여인들아,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아들, 딸을 위하여 울어라. 산나무가 이렇게 다가는데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인들 못 하겠느냐?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에요.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. 가! 내려와! 이리와! 빨리! 빨리! 가자! 빨리 와! 어서! 가자! 가! 갑장사! 이리와! 도두라고! 갑장사! 어서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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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